리스펙트! 캠오시! 오늘의 전진바딩 콤보 3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진바딩 하실 때는 이 앞발로 한 스텝 들어가주실건데 머리를 정수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쳐박으면서 들어가주시고 어깨를 내밀어 주실거에요. 스텝 하나와 동시에 들어가주고 정수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위로 해서 갈비뼈 위쪽으로 찔러주실건데 찔러주고 골반을 이쪽으로 뒤꿈치 눌러주시면서 올려주시면 그래서 들어가고 찔러주고 옆에서 봤을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서 올려주실거에요. 요거를 콤보로 3가지 한번 해볼게요. 1번에 원투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진, 그 다음에 방이 훅까지 가시고요. 1번 원투흡! 스텝 하나! 오케이! 다시 1번! 스텝! 오케이! 지금 감사해요 이미! 2번은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2번!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좋아요. 그 다음에 3번은 투어퍼투로 가실겁니다. 투어투! 스텝 하나! 투어퍼투로 가실겁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한번! 사이를 바꿔서 밑으로 조금만 더 쳐 볼게요. 됐어! 2! 1, 2! 1, 2! 기억할 수 있을까요? 1번! 스텝 하나! 오케이! 1, 2! 1, 2! 1번! 스텝 하나! 오케이! 잠깐 뒤로 가실겁니다. 2번은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2번은 재폭투로 가실겁니다. 2번! 시작! 한 번 더! 2번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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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끝났죠? 이제 3번! 투어투로 가실겁니다. 셋! 시작! 마지막! 3번! 시작! 마지막! 한 번 더! 마지막! 되타 получится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2, 3, 4... 1, 2, 3, 5... 그만큼 더 밖으로 올라갈 수 있는건 안전중 한골 돌리면서 앞으로 올라간다 하면 안전중 2, 3, 4, 5... 멀티 끝인지... 1, 2, 3... 오케이, 이거 온다? 아 하나 셋 이 게임은 못 geme仰이 오늘 장면은 장면인보코게 들어가게 나중에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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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